자, 입시왕 수시 SOS 상담소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사연이고요. 저희 이세훈 선생님께서 다른 일정이 있으셔가지고 이제 빠졌습니다. 갖고 저 혼자 외롭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입시왕 한일쌤이고요. 컨설팅 경력 현재 10년. 제 경험과 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가지고 상담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저희 상담 내용에 좀 이건 아니지 않느냐. 뭐 저런 얘기를 떠더냐. 내 생각에 다른 것 같다 그러시면 선생님들 말씀이 다 맞습니다. 그래서 참고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네 번째 사연은 내신 3.5등급 수시 납치가 걱정돼요? 입니다. 자, 제가 한번 사연 읽어볼게요. 정시 공부는 안 하는데 수시에서 납치될까봐 면접이 수능 후에 있는 대학과 높은 학교 논술만 지원 원하지만 현재 제가 교과와 안정 카드를 쓰도록 설득하고 있습니다. 모의고사 보고 나면 항상 못 볼 수밖에 없는 핑계가 있습니다. 가르치고 수능에는 잘 볼 수 있을 걸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수능 과탐 공부는 여름방학을 시작했습니다. 공부는 열심히 하지 않는데 눈만 높은 것 같아요. 고등학교 내내 열심히 하면 잘할 것만 같은 기대감만 있었지만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사교육은 수학 과외하고 있고 국어 수능 중심 학원으로 올해 8월부터 논술학원도 8월 중순부터 다니고 있습니다. 본인은 재수할 생각도 있는 것 같지만 성실히 하지 않을 것도 같아요. 학생부 진로는 방송계열 방송국 PD, 드라마 감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계열은 자연계열을 선택했고 동아리는 지구과학 동아리 또 진로 활동은 또 수학 쪽으로 되어 있어서 그나마 내용이 다 뒤죽박죽입니다. 본인은 미디어 관련 학과를 원하지만 커트라인도 높고 방송계열은 과가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있어서 학과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데 가로 열고 역사나 코딩 쪽은 힘들대요. 그래도 생기부의 통일성이 없어서 학종으로 무슨 과를 써야 할지 좀 막막합니다. 문과로 아예 지원해도 될지 생기부 내용과 상관없는 과에 지원해도 될지 수학 성적이 그나마 괜찮고 진로 활동이 있으니 수학과에 지원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너무 막막합니다. 이런 사연입니다. 그래서 요약을 조금 해드리면 지금 내신이 상암점 5등급 정도 되는 친구고 이게 아이가 지금 열심히 안 하고 있다. 수능 공부도 지금 얘기 들어보면 겨울방학 때 제대로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탐구는 거의 여름부터 시작을 했고 수능 국어학원도 8월에 겨우 다녔고 논술도 지금 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논술도 다니고는 있는데 아이는 지금 수능으로 난 더 잘 갈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하면서 수시 납치를 걱정하고 있는 그래서 자기 성에 안 차는 대학은 아예 쓰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접도 다 수능 후에 있는 대학만 쓰고 논술만 쓰고 이렇게 해서 나는 수능까지 생각이 있다. 그런데 어머님이 보시기에는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은 거죠.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학생이 지원하고 싶은 대학을 저희한테 보내주셨는데 이거 한번 같이 보죠. 성신여대를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넣었고요. 덕성여대를 교과전형을 두 개를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교과전형이 두 개가 있는데 고교 추천 학생부 100 이거를 갖다가 과학기술대학으로 지원을 하겠다. 서울여대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또 언론 쪽으로 언론 영상학부를 넣겠다. 그리고 경희대 논술 경희대를 너무 가고 싶어 해서 쓰고 싶어 하고 그냥 또 한 장 논술 준비하는 김에 한번 써보겠다. 이런 계획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친구 학생부를 본격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사실 내신은 거의 다 4입니다. 거의 4등급이 많고 수학이 그나마 2등급으로 거의 마무리를 해서 전학년으로 치면 2.1 정도 해놨고 영어는 거의 3등급 정도로 마무리되어 있고요. 3이 많고요. 영어도.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나머지 암기과목들은 거의 4등급이 많고 수학 영어만 조금 괜찮은 그런 구성인 것 같습니다. 전교가 평균이 3.5등급이고요. 계산 방식에 따라서 이 학생은 편차가 좀 심해요. 그래서 수학 중심으로 들어가는 과 계산을 하면 좀 더 높게 나오는 학과들도 좀 많고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나중에 교과 계산할 때 좀 신경을 써야 되긴 하는데 과학도 지금 화학, 생명, 지구과학이 3, 4호가 고루고루 화학은 5.5 생명은 3.5 지구과학 4.5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런 암기과목의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진로 선택과목도 보시면 이제 생투, 지투를 했는데 다 삽니다. 이건 좀 문제가 있죠. 둘 다 삐기가 맞는다는 거 약간 성실성이나 이런 것도 약간 상위권 대학에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 성적을 제외하면 너무 지금 4등급 때 성적이 많이 뛰어있는 상태고 지금 수능도 이렇게 보시면 이 친구가 수능 모의고사도 원래 잘했었던 친구예요. 고2까지는 국어, 수학을 다 2등급 띄운 적도 있고 그랬었는데 고3, 3월 모의고사는 수학만 2등급이고 국어도 4등급, 생명도 4등급 지구과학은 5등급입니다. 그리고 6월 모의고사에 대자 심지어 수학까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국어는 3등급 3등급인데 턱걸이 3등급이에요. 거의 4에 가까웠어요. 수학도 3등급 생명, 지구 5, 6을 찍어놨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모의고사로 이 아이가 지금 뭐 수지 납치를 걱정한다고 했는데 지금 전혀 납치를 걱정할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지금 너무 많이 떨어져 있고 이 친구의 지금 최대 단점이 탐구 준비가 제대로 안 돼있다고 보니까 지금부터 아무리 열심히 해도 4등급 이상이 정말 힘들거든요. 아이들이 착각하는 게 여름방학부터 내가 탐구를 하겠다. 이미 늦었습니다. 끝났습니다. 더 이상 올라가기 어려워요. 거의 4등급 진짜 열심히 해요. 3등급, 4등급 겨우 찍을까 말까인데 지금 많이 아쉬운 상태입니다. 수능 대비 역량도 그리고 어머님이 어떤 보내주신 사연으로 봤을 때는 아이가 막 엄청 열심히 하게 막 파고 있는 열심히 공부하거나 그런 것 같지도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학생부는 더 약점이 많은데요. 이 친구가 지금 저희는 어쨌든 결론은 종합전형에서 큰 성과를 거두기 일단 어려울 것 같다. 상향 도전 이런 건 더 말도 안 되고 그런 상태인데 일단 저희 학생부 평가 내용도 이렇게 보시면 진로 관련해서도 본인의 관심 분야는 있긴 있는데 막 적극적인 탐구 활동이나 탐구와 관련된 성취는 없다. 그냥 관심만 겨우 표현되어 있는 수준인 거고 학교 활동도 그냥 보통으로 참여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학생부의 이제 학생부의 개인적인 기록 이 친구 다 같이 한 기록 말고 개인적인 역량을 보여주는 기록 자체가 좀 너무 적다. 이런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확종은 제 생각에도 많지는 않고 가능성이 지금 높지는 않을 것 같고 내신은 당연히 부족한 뿔만 아니라 지금 부족한 내신을 극복할 만한 활동 기록의 양 자체가 너무 적어요. 그래서 제가 학생부를 좀 열심히 봤는데 아이가 뭐 영상 쪽이나 영화 감독이나 이런 게 확실히 뭐 꿈이나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 기회가 있을 때 몇 번 참여는 했으나 그게 막 장기간 되게 지속적으로 이어지거나 그렇지도 않은 상태고 그렇다고 학교 활동이나 수업 시간을 열심히 한다는 태도에 대한 칭찬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반고에서 챙길 수 있는 부분을 거의 못 챙기고 들어가야 된 거죠. 그래서 연극, 영화 쪽에 살짝 관심이 있긴 한데 뭐 이거 그냥 1년에 한두 번 정도 체험 활동식으로 한 수준이라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의미 있는 기록이라고 판단하기 많이 어려웠어요. 수학 성적을 활용해서 수학 관련된 전공들이 비인기 전공들이 있거든요. 그걸 몇 개 빼면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수시 지원 전략을 이제 보내주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름대로 다 쓰면 위험할 것 같긴 해요. 거의 다 지금 성신여대나 서울여대 같은 경우는 미디어 언론 쪽이죠. 문과입니다. 여기는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문과에서도 최상위 탑티어 가장 선호도가 높고 경쟁률이 높은데 준비하는 애들 그렇게 많은데 이 정도 학생부와 성적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 그래서 미디어 관련된 전공을 학생부 종합으로 혹시라도 쓰실 생각이면 꿈 깨시라. 이건 절대 안 되는 강력하게 좀 반대하고 싶고 지금 이렇게 보시면 덕성여대를 또 교과전형을 두 장을 썼거든요. 이게 뭐 제가 자세한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덕성여대가 뭐 고교 추천 전형은 수능 차저가 없고 학생부 100전형은 수능 차저가 있고 또 뭐 두 전형 모두 올해는 잘 본 거 3개만 국수영사과 중에 잘 본 거 3개를 중심으로 평균을 내기 때문에 대부분의 아이들이 성적이 좀 올라갑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지금 이 학생도 올라가요. 덕성여대식으로 보면 뭐 고교 추천의 경우 2.84가 되고 학생부 100% 전형 같은 경우 2.73이 되는데 이게 약간 모자랍니다. 지금 둘 다 제 생각에는 둘 다 지금 합격권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되실 것 같아요. 가능성으로 치면 한 4분의 1도 안 될 것 같거든요. 교과 전형인데 둘 다 저는 좀 어렵다고 보고 가능성이 없진 않으나 끝에 걸릴 겁니다. 지금 경희대는 논술을 꼭 쓰고 싶다고 하니까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논술을 하나 더 쓴다는데 논술은 원래 지금 합격 가능성 예측이 어렵죠. 그러면 굉장히 지금 안전 카드는 하나도 없고 좀 비벼볼 만한 카드는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왜 매우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저는 이 사연 처음 받자마자 너무 지금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꼭 이걸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대로 들어가면 매우 매우 지금 좀 안 좋은 결과가 예상이 된다. 심지어 지금 논술도 생각 중인 것 같은데 열심히 하는지 모르겠고 지금 수능도 제가 봤을 땐 위험하거든요. 전체적으로 대비 상황이나 그래서 일단 저는 지금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 친구는 지금 논술을 두 장 쓰고 싶다고 하셨는데 경의대를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본인이 쓰고 싶다고 하니까 하나 정도는 쓰시고 열심히 준비하시되 산업경영인에 이렇게 작년 보면 입결 경쟁률을 보시면 돼요. 합격자 평균은 의미가 없고 입결 경쟁률 봤을 때 좀 낮고 그나마 이 아이가 이렇게 보면 수학적인 건 괜찮고 문과적인 성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문 영화 이런 쪽에 연극 영화에 관심을 갖는 걸 봐서 그래서 굳이 추천해주고 싶은 학과는 산업경영 정도 경영도 있고 가르쳐주고 하니까 이 아이에게 조금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논술을 굳이 좀 확률 높은 걸 추천하자면 제가 그냥 가천대 추천드리겠습니다. 가천대가 수능 공부하면서 그걸 그대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논술 문제들을 약수령 논술이라고 했죠. 내고 있고요. 이 친구가 작년까지는 국어수학이 모의고사 성적이 괜찮았어요. 2등급이었어요. 그러니까 좀 눈이 높은 거예요. 이 아이가 그런데 지금 많이 떨어져 있긴 한데 그래도 그때 당시에 그 추억 국어수학 잘 되던 추억을 잘 해서 이 아이가 그래도 탐구나 이런 게 좀 전비가 안 돼서 국어수학은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고 국어수학 실력으로 이 가천대 논술을 응시를 하게 되면 좀 가능성이 꽤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가천대 를 좀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전용으로 이 아이가 쓸만한 게 많진 않아요. 많진 않아서 이 정도 등급대에서 한번 비벼볼 만한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여대의 수학 관련 전공들의 경쟁률이 매우 매우 낮습니다. 매우 매우 낮아서 대표적으로 이제 성신여대라던가 동동여대 이런 학교들을 갖다가 수학 성적은 그래도 이 친구가 괜찮으니까 심지어 확률과 통계에도 이 친구가 응시 이수를 하고 2등급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학 등급이 전체적으로 뛰어나고 뭐 확통도 2등급을 찍어놓고 이렇기 때문에 성신여대 이제 학생부 종합으로 수학 핀테크 전공이라고 있어요. 경쟁률이 매우 매우 낮고요. 한번 찾아보세요. 그것 때문에 혹시 쓰는 겁니다. 학생부가 좋아서라기보다는 경쟁률이 낮아서 혹시 그리고 수학 성적으로 한번 밀어보는 거고 동동여대에도 정보통계학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 성적이 좋고 낮은 경쟁률 때문에 한번 한번 해볼 만하지 않겠느냐. 여대에서 수학 관련된 전공들 그래서 우리 아이는 전혀 수학 관련 활동도 하나도 없고 영화감독 꿈꿔갖고 그랬지만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그냥 성적 하나와 경쟁률 갖고 그렇게 지원을 하는 겁니다. 학종이 모든 장점이 다 있을 수는 없잖아요. 아이들마다 장단점이 다 있는데 아무리 수학 쪽으로 준비를 했어도 수학 성적 낮으면 끝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그 강점이 강력하게 있고 특히 여대에서 이런 수학 성적은 충분히 메리트가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덕성여대 학생부 100% 전형 정도는 한번 싸볼 만할 것 같아요. 고교추천보다는 저도 헷갈리는데 고교추천이 성적이 조금 이 친구가 더 잘 나오려나? 더 덜 나오려나? 그래서 학생부 100이나 고교추천 이게 지금 제 생각에는 어쨌든 그래도 학생부 100 전형으로 수능체제가 있는 걸로 들어가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덕성여대 과학기술대학으로 학생부 100%짜리 두기합 7로 수능체제 맞추는 걸로 한번 해보시고 경기대 정도에서도 교과 성적 우수자를 하나 더 써주셔서 좀 안정성을 확보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산업정보 경영 정도 생각을 했는데 이것도 이제 문과적인 성향의 학과다 보니까 이 아이가 그나마 조금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골라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친구가 지금 반드시 좀 수시에서 합격증을 하나는 받았으면 좋겠는 친구예요. 왜냐하면 이제 입시를 길게 끌고 가기에는 지금 에너지도 많이 소진이 됐을 것 같고 수능 준비나 이런 게 막상 해보면 되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 상태라서 만약에 나중에 반수를 하든 뭐를 하든 간에 일단은 합격증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최소 경기대 정도까지도 일단 교과를 하나 써놓자. 이게 제 생각인 거고 여대에서 수학 관련된 전공들을 학종으로 한번 해보시면 그나마 어쨌든 1단계까지 넘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논술은 일단은 준비는 하셨으니까 시작은 하셨으니까 하시는데 논술보다는 일단 수능 준비에 조금 더 최선을 다해 주시고 논술은 이제 수능 끝나고 다시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아이들은 가천대 논술이 참 좋다. 가천대가 지금 정식 컷이 굉장히 높거든요. 굉장히 높은데 논술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게 되게 특한 기회가 됐고 이 아이한테는 좀 적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혼란스러우시겠지만 저희 의견을 한번 참고하셔서 아이랑도 상의를 한번 해보시고 결정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세훈 선생님이 안 계셔서 조금 저 혼자 진행하니까 썰렁하긴 했는데 지금 원서 고민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계실 텐데 오늘 이야기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한번 고민을 하셔서 반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원서 상담할 때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다 예측 가능하고 다 맞추는 건 아니다가 보니까 아 이게 더 나을까 저게 더 나을까 막 고민도 되긴 되는데 어쨌든 마지막 최종 결정은 이제 의지 영역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잘 충합하셔서 현명한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입시왕 SOS 수시응급센터 한번 해봤는데요. 저희가 자주 이런 기회를 더 빨리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방송에서 마무리합니다. 안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